연자죽 연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심육지 서유구 1835년 연자죽방이라고 합니다. 원 문 연실반량거피 심연말수자수 이깅미삼합자죽 임말교균식 보증강지익 이목총명 태평성해방 번영문 연밥 반양을 껍질을 벗기고 속살을 맷돌에 갈아 가루로 만들어 물로 끓인다. 엽쌀 사먹으로 죽을 수어 연밥가루 끓인 것을 골고루 섞어 먹는다. 속을 보호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눈과 귀를 밝게 하며 총명해지게 한다. 색병성해방 조리법 1. 연밥 0.5냥을 껍질을 벗기고 속살을 맷돌에 갈아 가루로 만든다. 2. 연밥가루를 물에 넣고 끓인다. 3. 쌀 사먹으로 죽을 수 있다. 4. 연밥가루 끓인 것을 삼의 죽에 넣고 넣어 골고루 섞는다. 조립기기는 맷돌입니다. 오가피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 찬유 전순위 1460년 오가피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 미립미행 3세아 세안신재 오가피 화조죽음 겸 사주 매일지간 삼복지 번영문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3세의 아이에게 새로 채취한 오가피를 잘게 가른 다음 미음에 섞고 약간의 술을 겸하여 매일 3번 보도시킨다. 조립법 오가피를 잘게 식한다. 이 미음에 간오가피를 섞고 약간의 술을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국죽 오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집 서유구 1835년 나보 오두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11월 초 5일 도서 과두화 좌위죽 왈 오두죽 택주지 번영문 12월 5일에 쌀, 기장, 과일, 콩을 섞어 죽을 쓰는데 이를 오두죽이라고 한다. 택주지 조립법 쌀, 기장, 과일, 콩을 섞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골계 비계죽 오골계 비계죽 오골계 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우 시오장기 이롱 오계지 일량 갱미 삼하 상하자주 이보미 조가 공복식지 오계지와 주움 역가 번영문 또다른 방법 오장에 귀가 막혀 귀가 막혀 들리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오골계 지방 맵살사목과 같이 섞어 죽을 끓인다. 오미양념을 섞어 놓고 공복에 먹는다. 오골계 지방에 술을 타서 마셔도 아주 좋다. 조립법 1 오골계 지방 한 양을 맵살사목과 같이 섞어 죽을 끓인다. 2 오미양념을 섞는다. 오골계 지방에 술을 타서 마셔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누이 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누이 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 오손이 고기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료차뇨 전순위 1460년 단저육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70종 수병 불차수사 단저육 읽은 연미반성 고즙중 자작죽 착각 초총배 공심식지 단자 반작 갱묘 임의식 역가 10종 수병이 낮지 않아 생명이 위험한 사람을 치료하려면 오소리 고기 한근 맵살 반근을 된장국에 넣어 끓여 죽을 만들고 생강 산초 파의 흰 부분을 넣고 공복에 먹는다 오소리 고기만 끓여 국을 만들어도 신묘하며 임의대로 요리하여 먹어도 역시 좋다 조리법 1. 오소리 고기 한근 맵살 가루 0.5분을 된장국에 넣어 끓여 죽을 만든다 국으로 만들어도 좋다 2. 생강 산초 파 흰 부분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돔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돔이로 밝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고 쓴 죽을 옥돔죽이라고 합니다 정말 간편하게 죽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생선에 대한 죽을 끓이는 방법인데요 옥돔이 될 수 있고 다른 생선들도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고 쓴 죽이면 그 고유의 생선에 맞는 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옥돔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연한 옥수수를 끓이다가 쌀을 넣고 쑤거나 마른 옥수수를 맷돌에 타서 연하게 무르도록 오래 끓이다가 쌀을 넣어 쓴 죽을 옥수수죽이라고 합니다 옥근죽 옥근죽 쌀 그대로를 이용하여 쓰는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근죽 물에 불린 흰쌀을 참기름에 볶다가 옥근이 끓이는 것과 불린 쌀을 먼저 4분의 3만 참기름을 넣고 갈아서 끓이다가 나머지 쌀을 넣고 끓이는 죽을 옥근죽 쌀 그대로를 이용하여 쓰는 죽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거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 때 말려 두었던 시래기, 김치 우거지, 배추 시래기 등으로 된장을 풀어넣고 국을 끓이다가 쌀이나 보리 등을 넣어서 쓴 죽을 우거지죽이라고 합니다 문안자료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19페이지 송엽죽 청엽죽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우거지는 배추나무의 줄거리를 그냥 쑤거나 말렸다가 삶아 불려서 고생잎은 버리고 양한 것만 썰어놓고 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에 끓이되 흰쌀을 넣고 기름기 고기를 넣는 것이 더욱 좋고 기름과 파로 고명을 갈증이라 이것이 우거지라 비난한 사람이 먹는다 하나 잘 끓이면 부드럽고 매우 좋으니라 번역문 우거지는 배추나 무의 줄거리를 그냥 쑤거나 말렸다가 삶아 불려서 거센 잎은 버리고 연한 것만 썰어놓고 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에 끓인다 흰쌀을 넣고 기름기 고기를 넣는 것이 더욱 좋다 기름과 파로 고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거지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다고 하지만 잘 끓이면 부드럽고 매우 좋다 조리법 우거지는 배추나 무의 줄거리를 그냥 쑤거나 말렸다가 삶아 불린다 거센 잎은 버리고 연한 것만 썰어놓고 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에 끓인다 흰쌀을 넣고 기름기 고기를 넣는 것이 더욱 좋다 기름과 파로 고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ょ Right Right 아멘